그래서 저희가 아까 들어오셨을 때, 무대 보여주실 때 저희가 컨닝하면서 연습도 해봤는데요.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눈으로 코 배운 다음에 함께 쳐보는 영광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음악 주세요. 너무 호쾌하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? 자꾸 돌아갑니다. 근데 이게 진짜 쉬워요. 알려주세요.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안무 중에 제일 쉬운 안무라서,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. 일단 손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. 이것만. 하트가, 이거를 포기면 이 하트가 되는 건데, 날개 하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찌르고, 날개 하트, 찌르고, 날개 하트, 돌려서, 반으로 돌려서, 뒤집어서, 이렇게 손을 모아줘야 돼요. 이렇게요? I love it. 이거를 두 번 하시면 돼요. I love it, love it, love it, love it, love it, I love, 맞아요. 이건 뭐야? 네. Love it, love it, love it,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caught up 왜 이거예요. 여기, love it, love it,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just droown. 이렇게, love it, love it, love it, I love it, identifies, love it, love it, world it, love it, love it.. Love it, love it, love it, love it, I love it, align, throughout. 네 됐습니다. 됐습니다. 해볼게요. 다시. 시작! 누가 자꾸 틀리시는데? 빨리! 이걸 러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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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서 하고 다시 돌려서 하트 아, 된 것 같아요. 좀 자신 있으신가요? 아까부터 자신 있었어요 자, 한번 음악과 한번 같이 해볼까요? 해보시죠. 네, 알아서. 네, 그러면 음악 주세요. 잘하는데? 어, 잘하시는데? 나도 아까 했어. 뭐였지? 뭐였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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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춤 욕심이 좀 있거든요. 이런 거는 저희 뒤에도 배워볼게요. 예예예. 뒤에는, 뒤에 이거 두 번 하셨죠? 네.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아이 러빈 러빈 토끼 이렇게, 이렇게 꼼꼼팀을 뒤집어서 하고, 꼼꼼팀 토끼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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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방을 돌려주세요. 왼쪽을 보고, 꼼꼼팀 러빈 러빈 토끼 어깨 아이 러빈 어떻게 그럼 여기부터 해볼까요? 여기부터? 아, 네. 이거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서 이거 왼쪽 보고 아, 두 번 하고 그 다음 이제 골반이 가는 건가요? 맞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셀프 러빈 핸 primo 맛있게